아 여기요 아 쉬워요? 카 위에 언덕이 있다 언덕에 3명 있어요 4명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저 봤어요 제 방향에 SW방향에 4명당 아 잠깐 넘어있어서 2명 기절시켰어요 1명 더 기절 1명 남았어요 제가 짜볼게요 다 잡았어요 아 다행이다 네 터밍업으로 오시면 돼요 다 죽었어요 아니면 흩어져서 작은 집 2명씩 이렇게 잡고 하죠 4명이서 한꺼번에 가면 어차피 집이 4개가 안되니까 개만했데 진짜 내가 숫자 셌는데 4파티 내리고 그 다음에 저기 유적지에 한 파티 떨어지는 것 같아 와 그리고 지금 방향 보니까 그 엘지있지 그쪽에 한 파티 떨어졌어 워킹 엘지쪽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이니까 헉 각궁 여기 여기 파밍했음 찍어놓은데 노란색 노란색 아쵸 아니 안했어요 아니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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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떨어진거 응 나 여기 떨어졌어 지금 떨어진게 여기 떨어진지 어 근데 여기 왜 없어 문 다 열려있는데 리얼? 아 거기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아까 내가 파밍했지 뭐하시는거죠? 예 슬슬 좀 시냅기 갑궁 화살통 느림 어? 아 눈쟁이님 아 실사할수도 있지 그쵸 그쵸 아이 또 그럴수도 있지 차라리 깜빡깜빡할수도 있지 그치 사람인데 아 했어? 어 진짜 나로타죠 레돗 레돗필화산 레돗하고 그러고보니까 나 뚝배기가 없다 레돗필화산 레돗 안 멈추면 나 쏠거야? 아니 거기 있잖아 차 안대 너 있잖아 나로타자고 여기 여기 차 안대 터맹되어있을라나? 아 아니요 2배월 필요한 사람? 필요 레돗하고 2배월 있는데 레돗 여기도 나무 레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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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잘못하면 진짜 맞출뻔했네 누가 트롤했어 뭐야 어 적은거 아니야? 그냥 누가 트롤한거 같아 저거인거 같은데 선광고돈지네 뭐야 아니 나 집 안에 파밍하고 있는데 뭔 소리에요 어 근처에 저기있는거 아니야? 어 저 지금 여기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요 어 그래요? 저기 4층이거든요 은생님 어떻게 되신겁니까 확소리나지 않았어? 제가 관제탑 해드리겠습니다 어 밑에 있다 사람 있다 W 방향 한 명 우리 본거 같은데 일로 오는데 내 쪽으로 오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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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바로 안동 밑에 붙었어 한 명 시작권 들고 있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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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겠습니다 나 언덕 밑에 수류탄 던졌는데 내가 킬 때릴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눈쟁이님이 킬 때릴 땐 뭐라고 하는지 킬 때리라뇨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발견하는 사람이 인디하지 그쵸 기절 아니야 기절? 그냥 죽었어 아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한 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왔네 우리 봤었으면 빼는 게 정상이었을 텐데 어? 아 이건 트롤이다 나 봤어 누가 던졌는지 누구야 누구 누굽니까 여기 금방 있어 더분 누구지 아 이석음 아 진짜 뭐 트롤하네 카고파리까 나빠야지 아 여깄다 메로나 소리 기가 막힌다 아파트랑 학교 그쪽에서 총소리 난 것 같은데 아 제가 샀습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사이가 소음기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아 진짜? 그거 사이가 소음기였어? 어 괜찮다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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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 칠로 올라오시네 나 칠로 올라오시네 지금 때문에 오래 못돈니 힘내시라고 두뇌한 방에 쏠게요 아 에플로벌벨라니 감사합니다 오 저 차 나온다 차 나온다 차 나온다 이 방이야 차 쏴 차 쏴 차 타이어 터트려버려 나 안 보여 지금 내 위치에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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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보인다 나 못 쏜다 이제 언덕이 올라간다 아 좀 더 빨리 봤으면 잡았겠는데 30초 이거 차 두 대 쓸까 한 대 쓸까 여기 하고 저기 유에이지 한 대 있거든 이제 지금 이외 이외 흐허헨 흐헣 레드소드에서 폭격마주당하는 뭐가 됐든 뭔가 이랬날이라 어 우리 쏟는다 방금 지나간 집에 있었었든 어 저기 있었어요 저기 열려 왔습니다 아이쿠 으어어어어어 제대로 근데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바로 앞이니까 저기 팔각정 저기 버기와요 N방향 버기 한 번 쏴볼게 어디야 팔각정 아니 NW 빠졌다 빠졌다 안보여 이거 내려가면 볼 수 있긴 한데 제 아까 쌌던 애들 걔들 보죠 아 이거 얘는 못찾겠다 차차 위치 옮길게요 뻑이가 금방 쌌던 애들 아닌가 자 뻑이가 금방 쌌던 애들 두명이었거든요 아 이거 걸어갈 사람 걸어가야 돼요 바로 백미터 앞이에요 이거 버리고 차 버리고 그냥 걸어서 해안가 쪽 이렇게 따라가도 되겠는데 어 뛰어 가도 돼 아 해안가 쪽 아마 집 따라서 파밍하는 파트 있을거임 혹시 M4 M4 쓰시는 분 있으면 개머리판 드릴게요 저기 초소 등대있는 그쪽 소리 같은데 저거 다리쪽 먹어놨을거에요 지금 자기장이 저쪽이라서 저 카솔이 등대 같은데 지금 응 맞는거 같애 등대위야 이쪽 방면 안보이거든 제가 4배월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카도 있다 W 방향 W쪽 산쪽 저거 언덕 밑에 NW 방향 쪽 쏘는거 같네요 천천히 처리하고 내려가도 될거 같고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 수 있으면 뛰어들 사람 뛰어들어서 아예 해변가 쪽으로 수영해도 될거 같고 저 1평집 그 NW 방향 1평집 있는데 왼쪽에 뽁이 안되 되어있는데 그쪽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그 걔넨가 우리 걔네 같은데 걔네다 걔네다 걔네 바퀴 부셀까요? 예 바퀴 터트릴게요 이거 물로 들어가면은 올라갈때 천천 돌아가야되지않나? 아 근데 차라리 내려가는것도 괜찮아요 여기 300 방향 쪽에 2명 달리고 거기 못타요 이거 그냥 가죠? 저희 어차피 쟤들 지금 1평집 안에 있어가지고 못잡으니까 물로 뛰어들라면 뛰어드는게 나을수도 있는게 가다가 몰살당할수도 있어서 그냥 육지 따라가면 아까 버그있던 쪽에 한 명 나왔어요 저희 빠질대 여기 근처에 애들 많으니까 물 들어가? 들어갈사람 들어서 저 다리 밑까지 수영해서 움직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애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가죠 잘 뛰어내리세요 삐끗하면 골로갑니다 어휴 아 기머리 아 제발요 어어 잠깐만 어어 쐈싸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 잠수해서 가면 빠릅니다 잠수해서 가면 빠릅니다 해안가 따라가다가 여차하면 그냥 물안에 들어가도 되구요 여기서 정비하고 준비할게요 전 그냥 해안가 따라 달릴게요 해안가 따라가다가 해안가에 오른쪽 끼고 잘 안보이게 이렇게 달리면 잘 안보이니까 보트 한 대 있어요 다리 위에서 혹시 쏠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안보이긴 하는데 다리 위에 안보였어요 다리 위에 안보이네요 바벨로 뼈 쐈고 있던데 자기장 10초 혹시 물안에 있는 변태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네 야 배를 아예 하나 갖다 댈까 쓰읍 어차피 근데 이거 바다로 안걸려가지고 뭐 들어가려면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데 바다 안에 안보이네 바다 안에 안보인다 살짝 들어갔거든 살짝 들어가 봤는데 안보이네 다 위쪽에 있는거 같애 다 저기 언덕 위쪽에 있는거 같애 집조심해 앞쪽이 스크스 소리 그리고 이제 해안가 쪽으로는 자기장 안걸리도록 패치됐으니까 무조건 집쪽에 걸릴거거든요 어 총알 날라온다 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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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반대편 그 해안가.. 해안가가 아니고 돌있는데 S 방향 양각인데 이거 쟤들 한대 두대 그 돌위에 있어요 돌위에 돌위에 저쪽 하나 돌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위에 다있어요 아아 저 한명 두대 맞춰놨거든요 속은이 못살릴거 같고 아 왜 또 첫번째로 죽는데 이씨 죽여라 짱노무 새끼들 머네요 자기장 여기 걸려서 쟤들 와야되요 돌에 금방 속은이 죽인 애들은 와야되고 위쪽 일단 봐주시는 분은 위쪽 봐주셔야 될거 같애 한부위에 내 집에 후라이팬 있어? 오케이 저거 일단 어 낫손 애들 부터 낫손.. 그 속은이 쏜 애들 수영해서 넘어올거 거든요 먼저 보죠 저거 봐야돼 에너지도 지붕 위에서 꺼있어요 지금 아 나 킷이 없네 네 아 카우패스 하던데요 킷 없다고? 나 4개 있음 못쎄요 응 오케이 아니 이정도면 과학이잖아 어쩐지 숨어있을거 같애써 애 수영하고 건너갈 때 딱 죽이면 되겠네 어차피 저희 이름이 범위안이니까 내 쪽까지 우는게 낫잖아 울 수 있거든? 그 뒤쪽에 구렁 파져있는 데가 있어서 어 보트 타고 왔어 쟤네 보트 타고 갔어 그냥 어 보트 타고 갔어 255방향으로 네 아 이거 올라가죠 뭐야 양각 잡히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그냥 아차님 집 들어갈게요 나 소금니까 먹고 가야지 뭐까지 먹어도 돼 어 변태 야 안에 호라이팬있어? 저 안에 요 안에 이 안에 저 호라이팬있어 아 그래요? 나 나 나야 돼 카우파람 필요 없을거 같고 저 밖에 보면서 눈쟁이 저거 애들 위치 알려주죠 오케이 갑니다 요 후라이팬 먹었구요 저 언덕 위에 있다 야 니 기준으로 M 방향이거든 저거 보인거 같은데? 여기 머리였던거 같은데 금방 아 거기 거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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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머리 네 머리 모였던거 같애 언덕 위에 너 ㅈㄴ 싸운다 지금 근처 ㅈㄴ 싸우네 아까 보트 타고 올라왔다는데 싸우는거 같은데 대용양 탄창이라든가 남는 사람 없나? 없음 킷킷킷 줄게 뭐 먹을거 뭐 드링크 없어요? 있어 있어 드링크는 있어 저 드링크 없어요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빨고 자기장 뚫어들었구요 하나랑 저 언덕에 아직 싸운다 그거 애니방향 언덕 바로 SW 방향에도 있었거든 나 보였어 와 저 사운드 장난아니다 저기 없어 어? 야 부동산 개쩔었다 W 바랍 사운드 문? W 바랍 여기 255쪽 해안가에 한 명 있어요 아 이거 가게 안나온다 여기 있었는데 네 움직임이 쏘고 몇번이 쏘는거야 한 명 기절 여기 하나 있어요 한 명 다운 카소 너네 죽였어 네 저기있던 애 기절 체크 볼게요 해안가 쪽에 올라오는 애들 봐야될 것 같네요 제가 이쪽 보고 있습니다 쟤네 싸우다 기절 당했어요 근데 여기가 나가면은 되게 벌판이네 음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어올랐거든요 언덕에 있는 애 아직도 있네 저기 지금 직선 N방향에 이거 N방향 소리 W 방향 M24 아 여기 샷건 너무 유리한데 나 사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우지 있어 우지 집안에 아 그래? 저기에 프라이팬 있던데 속공벌이고 우지 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냐 어차피 우지보다는 아 우지가 좋지 나 스칼 들라고 스칼 어 근접에서는 근접에서 우지가 짱이지 아 짱은 아닌데 그래도 스칼 다른 독역수청보다는 근접에서 탄이 안 퍼지니까 음 줄어들었다 진통제랑 다 빨아야겠다 이제 풀풀 도핑해놓고 어 열한 명 와 존나 많이 남았네 가야된다 내가 FW 방향 쪽이랑 W 방향 많았거든요 머네 아 존댔다 가게? 나 천천히 이렇게 이쪽 해안가 끼고 해안가 쪽이 있거든 어 여기 수납 팔각장에도 있을 것 같은데 W 방향 W 방향 다 같이 붙지 말고 같이 붙으면 숨을 데 없으니까 퍼질게요 약간 퍼지시죠 상자 상자 놓여있고 상자 놓여있고 쪼끔만 앞으로 가면 돼서 팔각장 뒤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흠흠 누워있는 애들도 있네 자기장은 40초 여기 W 방향 3층집 옥상 W 방향 그 뭐야 수통 달려있는거 동그란거 일어났다 내렸다 안보여 여기서 가게 안보인다 어 화염병 던진다 내가 눌렸어 이동한다 어 바로 밑에 오케이 10초 10초 갈 준비 저 스쿼드 터지죠 아 또 그냥 벽 뒤에 작은 벽 뒤에 하나 있어요 한명 더 눕혔고 나 쏜다 아 나 죽었다 무시하고 고고고고고 쟤 혼자 남았거든요 고 고 아직 벽 뒤에 있어 아직 벽 뒤에 있어 저기 왼쪽에 있네 나 썼다 이제 움직인다 쟤 내 킬 누가 뺏어먹었어 저기 언덕 뒤에도 있는데 아 이거 가야되요? 여기 2층에 있어요 바로 밑에 바로 앞에 누워있는 애도 있어요 2층에도 있고 잡았어요 오케이 2층 2층 2층하고 그 담 옆에도 있어요 오 못 던졌다 어이씨 담 옆에는 다른 파티 같은데 그리고 걔 걔 금방 우리 죽였던 파티 한명 남은 애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동했어 걔 야 너 쏜다 니 다리 나온거 쏜다 응 나도 이동해야겠는데 어 저 둘리님 쪽 이동해야되네 2층에 계속 있네 담 담에도 있거든 여기 담에는 다른 파티 있거든여 아 계속 쪼고 있어서 가지를 못하겠네 근데 저기 안전지역 아니야 야 2층 잘 어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되네 아까 걔 걔 살아있던 걔 어 그쪽으로 다시 가야되요 어 우리가 굳이 저기 어 그 바로 담 옆에도 있어요 담 바로 오른쪽 담뒤에 있었거든 5초 이동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체크 체크 윤쟁이님 따라갈게요 제가 먼저 가실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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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오케이 체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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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UMP야 1층 짤 둘 짤 잘랐어요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보고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2대1이 가는거 어 보였다 보였다 체크 체크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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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봤어 못봤네 오케이 야 어떻게 저걸 못보냐 안 쏠거라고 생각을 안하겠지 아 저기 안 쏠거라 피계자는 3명 날라는데 한 명이 그냥 바로 나왔어요 사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깝치지는 못했어 무서웠어 너무 아 좋을까봐 윽